오늘 10월에 준공할 횡성읍 3.65 체험관에 공동 육아 나눔터가 조성됩니다. 횡성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8,400만 원을 지원받아 횡성읍 3.65 체험관 2층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육아 나눔터는 가족센터와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기존 2개 육아 나눔터 중 가족센터에 위치한 나눔터를 리모델링해 옮기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복합문화공간과 다문화가정, 노인복지센터 등이 들어설 지상 6층 규모의 3.65 체험관을 오는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